우리 당구박사 채널은 대대 쓰리쿠션 초급자 전용 채널입니다. 대대 쓰리쿠션에 입문하신 분과 18점에서 20점에서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소개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2016년에 대대 16점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2022년 8월에 동호인대회 입상을 계기로 26점을 쳐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당구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만든 스마트폰 앱 당구박사와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구 초급자분들 중에서 쓰리쿠션을 과학적으로 연습해서 빠르게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십시오. 멤버십 회원이 되면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당구 지도사인 저만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동영상도 다른 일반 구독자보다 빨리 시청할 수 있습니다.